자 경쟁자들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방송들도 다 재미있어요 거기서 잘되냐 안되냐는 솔직히 여러 요소도 있죠 요소의 문제라서 타이밍도 중요하고 사람 모일 정도의 방송들은 다 재미가 있지 거기서 더 잘되느냐 못되느냐는 진짜 여러가지 요소가 있고 가장 중요한 운도 필요하니까 그렇지 그런 법입니다 성공한 사람들한테 뭔가를 분석해보면 다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그걸 똑같이 해도 성공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네 그 사람밖에 없어 그런거죠 저는 좋아해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전 감사하게 방송하는 것 같아요 뭐 저는 그렇게 비관적으로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편이지만 그래도 세상 많은 일들이 그렇잖아요 같은 일을 해도 모두 같은 성공을 하진 않으니까 또 몇달만에 켜도 잘되는 사람은 또 잘돼 이걸 진짜 함부로 재단할 수 없어 그 사람이 성공을 했으니까 이유를 분석을 하다보니까 그런게 나오는거지 솔직히 이 300명 보는 방송중에 안성실한 사람은 없어 내가 보기에는 다 제시간을 끄고 대부분 제시간을 끄고 꾸준히 하고 운칠기삼이란 말도 있잖아 운칠기삼이란 말도 있잖아 운이 7도 중요하지만 기삼도 중요하다 이거지 삶의 노력이 없이는 운도 안 따라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염세적으로 세상 봐봤자 남는 것도 없어 그냥 현상에 만족하는거지 그러면 나만 살기 힘들고 도움을 드렸다니 기쁩니다 도움을 드렸다니 기쁩니다 도움을 드렸다니 기쁩니다 오우 매우 어려운 문제다 진짜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내 삶도 내가 판단을 못하는데 남의 삶을 어떻게 판단하겠어 도움을 드렸다니 기쁠까 알려드려야 되지 도움을 드렸다니 기쁠까 아직도, 당신의 선택은 알 수 없죠. 지금, 당신이 필요한 게 필요한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벤트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내가 도와주신다면, 당신을 도와주신다면, 당신이 필요한 게 필요한 게 필요한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당신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충분하지 않고 최소한 세수까지를 받는 걸까요? 언제 될까요? 이해가 되게 어려워요. 상통하는 의외로 점이 더 훨씬 훨씬 더 많습니다. 나의 심평을 복수할 수 있는 것만큼 더 작은 뿐이죠. 물론 그렇게 하였지만, 나는 조금 그리고 가지린 헬로크가 필요하실때. 가져오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재료를 필요한 것은 прienza 되니? 감사합니다. 정말 심평을 안아가게 될 것 같지만, 저는 흐름이 이는 더 일 hosting. 나는 좋은 사이에 감사드리는 것만큼 더 좋습니다. 나는 자신의 정적이길 바랍니다. 당신은 그 자의 고통을 방치하는 겁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과유불급 약초채집 날 너무 굴리는거 아니야 나름 고급인력인데 고급인력인가 아무튼 뭐 트게터요? 왜요? 뭐 만들어도 딱히 활성화가 될 것 같지 않아서 원래 조용한 방송이잖아 시청자 참여도 거의 없다고 봐야되 내가 안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안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공지같은 경우는 거기 올려놓잖아요 휴방할 경우는 엠록 만들었으면 좋겠어 만들었고 딱히 제대로 활용을 못할 것 같아서 만들어봤자 저기요 선생님들 그만 터프요? 별로 터프하지 않아요 속이 부글부글 거리는 겁나 옹졸한 사람입니다 옹졸함의 화신이라고나 할까 그냥 귀찮은 거 싫어할 뿐이지 뭐 이 당시에 의료법이 있었을까요? 적당한 양을 넣어야지 적당한 양을 넣어야지 지금 과유불가 자 일단 델로스 동맥의 이오바테스라는 친구 이 친구 한번 잡아봅시다 취했을 때 기본으로 먹는 거죠 팔로우 감사합니다 칵테일은 일부러 이것저것 섞어서 마시는 거니까 알코올 마시기 가리려고 대체적으로 그런 술들은 맛있지 도수 한 3, 4도 되는 거 뭐 칵테일 중에서도 도수 높은 술도 있긴 하지만 자 해파이스토스 섬 엄격한 사람 이름부터 매우 엄격해 보이는군 아우 또 늑대야 제발 얘들아 쫓아오지마 힘들어 이제 이 야생동물이 혐오스럽다 진짜 이 게임에 어이구 늑사장아 뭐라고 또 쫓아왔니 이 게임 이 게임 이름 lazım 깨라 이놈 봐라 혼자 당기네 그래서 한방 처치완류 자, 계산과 신비 어디든 어디에도 렘노스의 이오바테스와 그의 이름 아래 싸우는 피의 굶진인 용병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된 일은 없었습니다. 이오바테스의 신중한 계획에 따라 이 용병들은 전장을 가로지르며 공포와 압제의 군대가 되었으며 국경을 모르는 용병이었기 때문에 다른 병사들이 간단하게 공격할 수 없는 지역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답니다. 미남이 틸로스 죽여주마 미남은 용서할 수 없어. 심지어 미남이 아닌 미남이야. 이 녀석 미남이 아닌 미남 미남이 아닌 미남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넌 나한테 오늘 죽는다. 미남이여 미남이 죽기! found you! no! get back! 무슨 미남이란 말이야! 어디? 버려진 무당 버려진 무당 이건 너무 그냥 반복적이긴 해 무덤 파트는 그렇게 뭐 참신한 디자인이 있거나 그런게 아니라 그냥 소스 재활용에 냄새밖에 안나가지고 심지어 오리지네에 나왔던 소스를 그대로 재활용하는 냄새에 티가 너무 많이 나 그렇게 뭐기를 도착한다는 것도 제2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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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진짜 웬만한 건 다 찍었는데 자 이제 이 음격한 사랑 아 바르나바스가 여기 출신인가 아 바르나바스 제가 확인해보죠 완전 개막난이인거 아니야? 엄격한 사랑 자 어세신 크리드 오디세이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해보도록 하죠 자 어제 그 그제구나 그제 바르바나스의 조카 관영 퀘스트 받고서 마무리했었죠 네 어제는 좀 쉬었고 과연 이 게임의 끝은 어디인가 끝이 나기나 할런지 자 미코스의 집 네 안녕하세요 아레스의 판금갑 고맙습니다 sen이콜 nut기대들 Mycos Ive seen this routine before Gods grant me Penelope's patience It's not just Nileas there have been others all promising young athletes turning up sick or missing somethings not right in Thasos what goes on across Thasos is not my concern but I know my nephew oh oh yes 좀 더 다전하게 접근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조카 진짜 못 믿나 보네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옛날에 조카가 속 좀 많이 썩였나 보다 맞아 오랜만에 어제 쉬는 김에 겸사겸사 전회사 사람들하고 모임이 있어가지고 나갔는데 갔는데 왜 이렇게 살 빠졌냐 그러더라고 하지만 별 의미 없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운명의 여신들이 익은 게 분명합니다 꾸준히 식단 관리랑 운동을 했죠 술도 안 마시고 거의 한 7,8개월 만에 만난 건데 뭐 진짜 엄격한 사람은 자 엄격한 사람 완료 자 아무튼 이 섬은 바르바나스 조카 관련 퀘스트로 자 47레벨 3레벨 남았네요 4레벨까지 뭘 올리지 야수의 다리 자 나의 미코스를 보셨습니까 자 여기도 퀘포인트 찍고 한번 땀험을 해봅시다 어제 생방 안했습니다 네 공지도 써놓고 안했잖아요 아예 안 켰는데 아마 재방송 호스팅한 다른 방송을 보셨겠죠 자 알리키치에 섬자 아 이것도 여기도 거기구나 자 일단 퀘포인트 먼저 근데 어제 생방 안했습니다 근데 어제 생방 안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가 더 가까운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자 의사의 애완동물 자 이곳인데 솔러 정신 차려 대답하십시오 이것도 교단원하고 관련이 있는 퀘스트 같은데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왜 또 갑자기 시비야 발 너만 쏘냐 나도 쏜다 자 아무튼 뭐 광산 내부 자 알리키 최석장 북쪽의 은광 여기로 가봅시다 자 은광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아 I will enjoy killing you 자 동굴을 탐사하고 의사를 풀어주기 자 의사를 안전한 곳까지 후회하기 네 안녕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역시 약이 그거였나봐 절대 안합니다 기억상시 말을 잘 못하게 되거나 해독제를 만드십시오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로건 널 죽이고 싶다 진짜 제가 뭐 완전 양아치네 자 의사의 억류자들을 찾아 처치하기 그는 타소스의 마르마론 북부에 위치한 코인이라 요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억류자 하나는 안대를 쓰고 있고 다른 하나는 대머리 로브를 입은 대머리입니다